제자의 사주는 타고는 납니다. 타고나기는 하나 타고났다고 해서 다 제자를 불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자의 사주가 타고났다 해서 우리처럼 불리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어부로 금전으로 벌어보자는 제자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가정을 지켜보자 하는 신도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사주가 튀어나거나 타고났다고 해서 다 불리거나 우리처럼 다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오늘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사주는 무당이 될 사주지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주는 타고났다고는 하나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신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신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면 신이 원치 않는다 하면 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너도나도 신 내림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눈에 조금 보인다, 귀로 조금 들린다, 꿈을 좀 꾼다, 몸에 조금 감이 온다 이래서 다 너도나도 다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의 명패만 좀 안다고 해서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제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신을 접하게 끈을 할 수 있습니다. 접하는 거하고 신이 와서 신명을 모셔야 된다고 선택을 받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신이 선택하는 제자보다 제자가 신을 하고 싶어서 하는 제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는 점도 보고 다 해요. 귀신이 오면 점도 보잖아. 그 사람 뒤에 있는 거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은 귀신들끼리는. 그러니까 다 하기는 해. 그런데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더러 금방 그랬잖아요. 잘못 이렇게 신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굳이 가정에 어떤 송부를 줘야 되거나 위험 한마디로 우리 제자들도 목숨을 바치고 굳을 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집에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제주 제감만 배워가지고 공연식으로 그 집 가정에서 일을 해준다 하면 문제는 분명한 건 발생하기 나름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쩌나. 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제자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말글대로 아까 금방 피리님이 그러셨잖아요. 타고난 사주는 다 해야 되느냐. 타고난 사주는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건 중요하지만 신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보였다 해서 신을 받고 너도 나도 누가 왔다 하면 옳시다, 맞다, 잘한다, 최고다 해서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 길을 신의 길을 간다 안 간다 지금 많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은 귀신인지 신인지는 정확하게 분간하는 걸 증명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간다 하면 그런데 귀신도 확신을 줄 수도 있어요. 확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그 분간을 못해서 그런다면 증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증명받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증명하고 하답받고 증명하고 하답받고 수 없는 트레이닝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모든 이들의 많은 분들에게 당당한데 정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신인지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대들한테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제자한테 확신을 주세요. 본인 스스로도 그 제자한테 네가 신이라 하기까지 정말 떳떳한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상대들 선택하는 자와 선택을 주는 자가 잘 생각을 하시고 조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